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불멸의 이순진 이라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무 곳이나 클릭하세요 쪽파리 쉐끼들 약펀치 강펀치 이동 아! 밑에 X가 이제 올려치기 혈풍남무 아 생명력 깎여? 뭐야 이거는 활쏘기 독도의 분노? 독도의 분노는 뭐야 분노게이지가 1개 이상일 때 필살기가 된다 현재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아 난이도 설정도 있어? 모든 난이도에서 같은 엔딩을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난이도 선택해서 그냥 뭐 보통으로 하죠 음 아이템도 있군요 각 판의 대장이 독도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독도에 관한 지식을 조금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자 오케이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흑 흑 자 적발새끼들 이게 칼질 아 이게 칼질이고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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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요 뭐야 이거 공격력이 뛰어나 야 부엌 커러졌어 야 리치가 짧아졌어 이거 근데 딜이 세대요 이야아 이야아 이야 아 뭐야 흐아 승천권 아이 미친 쪽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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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으면 활의 연삭도가 증가 활 어떻게 쏟아라 기억이 안나네 이 야 왜케 느려 어이C 뭐 뭐 활 속도가 빨라지긴 개뿔 으어어 총 쏜다 으아아아아아악 아이씨 리치가 너무 짧아 하아 하아 이 새끼야 정신나간 새끼 정신나간 쪽발이 독도는 내 땅이야 이 새끼야 얍 이 이 이 이것봐 잠깐만요 거기 미친 하이네나처럼 날뛰는 자네 어차피 한국은 먹힐 먹힐짓 한거니까 먹혔고 그나마 일본에게 먹혔으니까 다행인걸 왜 몰라 일본은 에 감사할 줄 알고 예의바르게 행동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들쥐처럼 날뛰니까 한국인은 안된다는 소리가 나오는거 아냐아 뭐라는거야 이 미친놈이 나는 석타고라스 같은 수학정리를 6개나 만든 똑똑한 사람이야 자네는 독도에 대해 뭘 알고 떠드는가 그럼 내가 몇가지 묻겠네 답할 수 있겠나? 뭐 메뚜기 같은 놈들이 뭘 알겠냐마는 하 젠장 나 이런거 완전 못하 북쪽에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뭔 개졸이야 뭐야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여기서 이것이란? 뭔 개졸이에요! 플랑... 아...플랑크도 할라 했는데 늦었어요 오른쪽 지도는 독도가 명확히 표시해야 했다 이 지도의 이름은? 이거? 아... 아! 강수량으로 맞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라고요? 오오오오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최초로 우리나라 영토로 계속된것 이 문서의 이름은? 상국묘사사 단기고사 상국사기역? 오오 모구사자를 이용해 최초로 우상국을 정복시킨 신라시대 장군의 이름은? 으으으ا아 쁲 아 약 울릉도에서 울릉도에서 약 몇킬로 떨어져있는가 독도는 어 어 아무거나 해 어... 살았어 러일전쟁중 1905년 2월 20일 독도를 다키시마르라는 이름으로 시네마현의 강제 편입시켰다. 이 행정조치의 이름은? 이거 시네마은 시내니까 이거겠죠? 시네마가 생각나냐? 왜 이렇게? 시네마 영화관 알죠. 세월 동안 이거 뭐야? 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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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웃지마 이 새끼야. 아아아아! 아아 죄송합니다. 독떠어... 아아... 독떠... 아직 포기하면 안돼. 아아... 뭔가 좋은 템을 다 잃어버렸어. 다시 뜨겠지? 다 뒤진 겁니다. 자 이제 답도 알았겠다. 쪽발리 새끼. 이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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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프시롤! 뭐야? 분노 게이지가 쉽게 오른다. 분노 게... 야 이거 그 독도에 그... 독도에 분노... 그거 뭐야 어떻게 쓰는 거... 까먹었네? 독도에 분노... 덴프시롤 새끼야. 아우 새끼야. 아우 새끼야. 아우 새끼야. 아우 새끼야. 아우 새끼야. 아우 새끼야. 샘 좋네. 아프삼. 흐흐흐흐흐흐. 개추업. 야 이거 무한 콤보야 이거. 에라이 새끼야. 에라이 새끼야. 더 맞아야 돼 너는. 새끼야. 새끼야. 이... 옥. 오케이? 오우. 야 이새끼야. 애이시끼야 애 짤짤이 새끼야. 분노 게이지 이거 어떻게 쓰더라? 까먹었다. 야 일단 문제 풀어. 에라 엄마 할래 His Vo regulations Hung Niveго 야 이거 잠깐 무한 콤보로 못 내게 하면 야 무한 콤보로 무한콤보 무한콤보 무한 무한." 독도의 분노! 독도의 분노! 독도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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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이 새끼야! 안 돼! 안 돼! 내지 마! 문재! 으아아아악! 이 새끼... 아까는 문재가 달라... 젠장... 으아악! 아무거나 해! 으아악! 아... 세종이었어요? 아... 독도의 숲... 독도의 용수비대를 만들어 독도에 주둔했던... 무슨 인물로 삼척의 일본 함대를 격퇴하는 등 활약했던... 야, 왜... 야, 잠깐만요. 이거라고요? 어,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아까... 이거는 아까 이거였죠? 일본영이라는 한자 표시를 세우면서 독도를 넘보자. 우르도... 저... 우르도? 민병대를 조직하여 막아냈다. 이 민병대의 이름은? 독도... 독도... 이건가? 다음 중 독도와 경치에 관련 없는 거? 흔들... 바이... 정신 나간 문제... 이건 나도 안다. 어, 이거 아까 플랑크톤이었죠? 천연기념물? 천연... 왜... 발음이 안 되냐? 천연기념물의 번호는? 철새들? 이거예요?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최초로 우리나라의 영토로 기속된 것은 언제인가? 아, 우리나라 영토로 기속된 것은 언제냐고? 안되니... 아니... 흠흠흠흠 아까 이거였나요? 아, 이거 기억이 안 나. 이거였어, 이거였어. 뭐야, 뭐,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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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섬이야? 어어 독도주스와 관련 없는 내용은? 이건가? 아 아 아 아 어 야 근데 아이 괜찮아 깼어 이렇게나 독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니 아 아이 감사합니다 이 녀석 오 독도의 명공 얻었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어우 새끼가 성탄을 데려? 아우 새끼야 아우 새끼 템프시로 새끼야 아우 새끼야 아우 독도의 분노 새끼야 이 장신나간 새끼 아우 와아 원숭이 튀김 원숭이 팝콘 놀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좋아쓰 오우 오우 팝킹 아우 아이씨 내가 지단이 아우 아이씨 야아 야아 얏 얏 얏 적분 아이씨 빠라는데 때려 이 새끼가 빠라는데 때려 이 씨 아아 부금 틀어 달라고요? 그러고 보니 나 나 혼자 게임하느라 부금이 없었네요 역시 싸울때는 이거죠 아 이거 또 일곤 예앗! 아잇 잠깐만요! 좋아! 문제를 못 낼 것 같애! 멍청한 놈! 예앗! 아오! 아이C 흐흫 식민지배를 통해 미개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거늘! 백랑, 망덕한 네놈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마! 내가 묻는 질문에 답해보아라! 너같은 천지도 모르고 날뛰는 놈은 절대로 맞출 수 없을 것이다! 독.. 다음 중 독도의 전세계 면적으로 올바른 것은? 전체의 면적 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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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나 왜케 멍청하지 이거에요? 아아 뭐야 개술 어? 일본은 이에 대해 매우 축적된 탐사자를 보아하고 있다 이 천연가스 자원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하이퍼소닉이요? 소닉 하이퍼소닉이 좀 끌리는데 어? 이거? 어 러일전쟁 중 일본이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네? 쓰읍 울릉군수였던 이 사람은?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이거를 했다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그어진 선으로 어 독도 영유권 분쟁을 최초로 야기시킨 선의 이름? 평화선? 아이퍼 아아 안돼 아 이거 진짜 이거 안돼 다시 해야된단 말이야 죽으면 뭐야 아 흐흑 하아아아 안돼에에에amat 쭈 생일ix이 채팅... 채팅창도 못 믿겠어 이제 채팅창도 다 틀려 아 이거 한 개만 틀리면 끝나는데 이를 주장하고 실행시킨 인물 팔만대장경의 제목을 구하기 위해 두 가지가 있는데 외국들의 노략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일명 공도정책이라고 하는 이 정책의 이름은? 대한제국은 이미 이 칭력을 통해 독도 울릉도 어쩌고저쩌고 선포했다 이 칭력의 이름은? 아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코카콜라 코카콜라 아저씨 어허허허허 진짜 여기서 틀리면 안돼 여기서 틀리면 안돼 진짜 이거 마지막이야 조선왕국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되는 이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의 이름 뭐 루이비똥이야 사람은 맞아? 루이비똥 그거잖아 맞아 이거? 내가 멍청한건가? 맞아? 맞아? 야 이 개 미친 루이비똥 이 사람 있을리가 진짜 엉랑한 새끼야 새끼야 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아아아아 루이비똥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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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ㄴ вопрос 그래서 답이 뭐야 그거 아 루이비통이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아 처음 태 focusing 야 괜찮아 빨리할 수 있을것 같 이제가 이렇게 멍청 했다니 아 옛날 옛날에 이거 다 다 그냥 막 했던 것 같은데 빨빨빨빨 야 아이템 안 줬어? 채팅 딜레이 하긴 뭐 채팅 딜레이도 있으니까 짤짤이 짤짤이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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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이새끼는 이새끼 안되겠어 빡치..갑자기 빡치네요 한국이다 이새끼야 어? 한국비트야 이게 바로 어? 딴딴 따다단 따다다단 한국! 이 새끼야 어? 정신나가는 새끼 한국비트로 때려줄게 어? 쟤 좋았으 좋았으 야 잠깐만야 야 이거 왜 떠 이거 야 뭐 이새끼야 아 옆에 그거 이씨 나 할 수 있어 야 이거 뭐야 천연기념물의 번호 야 이거 몇 호였어 야 아까 몇 호였어 야 몇 호였어 야 이거였어? 좋았으 독도의 옛 이름으로 틀린 것은? 죽두까지도 삼봉도 우산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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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거 아까 이거 아까 이거 뭐였어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야 이거 뭐였어 기억이 안나 아까 했었는데 기억이 안나 멍청한 새끼 어? 기억이 안나 멍청한 멍청한 새끼 좋았으 야 뭐야 이거 아녀대는 이 새끼야 니 얼굴이고 어? 어? 뭐지? 오케이 좋았으 아까 문제 이게 문제가 다 다르구나 야 이건 또 뭐야 버프왕?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무슨 왕이야 어? 야 정신나간 정신 아! 괜찮아 한 개 틀렸으 야 이거 이럿 야 이거 노래 있는데 그 덕돋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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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 새들의 고향 덥도는 우리 땅 흔들바위 뭐야 안용복에 두 차례 거친 일본에서 버린 외교활동 돼가는 어? 오케이 화산섬 됐다 오케이 빨리 꺼져 꺼져 독도의 발걸음 좋아 이족증가 역시 더 상독도 좋았으 일본 놈 퇴치하러 간다 아 아이씨 아퍼 이 새끼야 어 뭐야 아 뭐야 제 원숭이 새끼 아이씨 오 콤보 개질였다 흐흐흐흐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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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뭐야 조로야 롤러나 조로야 역시 역시 촉발새끼들 근데 원피스 재밌어요 원피스가 짱이야 아하하하 하하하하 이러면 안되는데 젠장 원피스가 재밌어요 야아하 좋았으 좋았으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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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아오 아이ił 나 아이템은 한개도 안주냐 아까 초반에 뭐 식칼도 주고 뭐도 주고 막 했으면서 오우 보스 쟈 보스지ivery 아니었어? 어 오우 으 Leave Joey 오케이 좋았어? 활 필요없는 것 같아요 으어어엑 오우 무서워 무서워 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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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스 간다 아 제발 때려 때려 아 아 아 아 아우 아 때려 아하하하하하하 이건 진짜 맞춰야돼 이건 진짜 맞춰야돼 이건 진짜 맞춰야돼 하하 다음 중 독도가 표시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지도는 모두 몇 개인가 러일전쟁 육악한거 아니야? 답이 뭐였더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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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야 이건 또 뭐야 팔만대장경 제모 아 이거 아까 깐거잖아 아까 꽝 오케이 이거는 아까 이것도 깐건데 아 한거 많이 나오네 이거였나? 쇠안 다음 중 태극기 다음 중 태극기가 얼마하다 이거 헷갈리는데 아 이건가? 이거야? 헷갈려 이거 이거 다 깐거 아니야? 왜 다 한거 같냐? 문제에? ㅉ 흐흫 흐흐흡 흐흫 흑 밀 Benjamin 무칽 흑 흑 흑 흑 아 어차피 뭐 깼으니까 됐어 됐어 꺼져 꺼져 이쪽발새끼 어? 유성 뭐야 방금? 야 뭐 칭호같은거 얻었어 파이널스테이지 야 뭐 방금 뭐 얻어 뭐 이상한거 얻었어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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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완전 싫어 야 꺼져 아이씨 꺼져 이씨 꺼져 이씨 아우 이 새끼가 아 부활 오우 야야 폭탄 들었어 야 자폭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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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 돼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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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미친 아 독대분으로 이용한 화살이 졸라 센거구나 아 이제 알고 아우 야야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아 잠깐만요 진짜 야 살려줘 살려줘 핫 야 아 아 어떡해 어 하아 안 돼 야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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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자 아 어려워 왜 안쓰어 껍질을 안 찝니다. 아.. 안 돼! 안 돼! 총 다 피! 저 총 다 피! 장군님, 힘을 내십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cmd 다행입니다. 저놈들을 어서 물리치십쇼. 고맙네 고맙네 절대 쓰러질 수 없어! 받아라! 아이씨! 아우! 받아라아~! 자기들아. 아우! 점프! 아우! 아이씨! 한번 더! 넓! 어! 아 정말 템 아무것도 안나오네 어떻게 해. 왜? 와... 오오! 어어! 아왜 딜이 안들어가! 크! 와 미친다 와아아아 치 염마 야야야야 나 왜 풀피워? 뭐지? 아이씨 좀 때릴 아우 새끼들아 아니 뭐 때리게 하네 그냥 아이씨 꺼져 원숭이 새끼 다 뒤진 겁니다 아우 새끼야 어! 오! 야 이 새끼야 오투잼 뜰래? 어? 오케이 좋았어 아 됐다 아 뒤지기 어렵네 오! 얘 야 졸라 쎄보여 이 새끼 얘도 문제야? 문제 아닌거 같은데 쟤는? 잠깐만요 문제 아닌거 같은데? 아 잠깐만 아우 다곤이 좋아하지마 멍청이 하아 와 씨 뭐 때릴 그걸 안주네 좋았어 어어 어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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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저러 가 저러 가지도 못하네? 아이 그만 때려 아이 저거 그만 때리라고 아 아 모르겠 따아아아아아악 나 어딨어 으ace 야 피 남았어 으으으으으으으읗 잠깐만 잠깐만요 어 하아 죄송합니다 자, 저에겐 난이도 보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절대 빡종을 할 수 없어요. 이 게임은 절대. 이 게임은 무조건 깨야 됩니다. 진짜 쉬움이라도 해서 깨야겠어. 에이씨! 완전기 새끼! 완전기 새끼! 아, 저걸 쉬울 줄 알았는데. 3탄이 좀 어렵네, 마지막이. 으아, 뭐야, 뭐야, 왜케 많아! 야, 이거 뭐, 뭐야, 이거? 원숭이, 원숭이 떼로 있어 이거! 어어? 어떻게! 다,뒈신겁니다. 다,뒈신겁니다, 이 새끼들! 어어? 폭딜을 보여줄께 내가, 어어? 이 정신나간 새끼 이 새끼가 꺼져 이 새끼야 좋아 좋아 야 좋아 야 가자 꺼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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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꺼져 다 꺼져 좋아 유상철의 분노 분노 분노하는구나 뭐야 왜 안가져 아우씨 아우 원숭이 새끼 원숭이 새끼 개빡치는구만 ㄻ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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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 새끼야 응? 다 뒤진겁니다 좋아 야 유상차례가 몇개 얻는거야 도대체 야 이 새끼야 이 새끼들이 어? 너는 안돼 인마 정신나간 정신나간 새끼들 어? 독도는 우리땅이야 어? 독도 우리땅이야 다 꺼져 다 꺼져 안아퍼 안아퍼 쏘아봐 쏘아봐 새끼야 안아퍼 안아퍼 임마 어? 간지럽구만 간지럽구만 쪽파리총 좋아 좋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장군님 이놈은 제게 맡겨주십쇼 너희들 감히 독도를 넘봐 살고싶지 않나보구나 대기권 밖으로 날려보내지마 쓰레기같은 놈들 아아아아아아아아아ora 로켓션 로켓션 하하하 씨 와하 ainda assim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고 살아온 독도 바로 우리 민족의 혼의 깃든 섬입니다 독... 우리는 정말 독도를 아끼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망언을 일삿는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한국인이 됩시다 우리는 이만큼 독도를 알고 그만큼 독도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저도 뭐 많이 죽었지만은 예 많이 배웠습니다 예 아하 예 님들 독도는 우리땅이에요 예 오늘 불멸이 있을지 어렵게 올클리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